구르미 굿모닝 우리가 체크 아웃 시간이 늦어서 밖에서 도시락을 먹는 사전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블랙포스트를 되쳐왔어 오케이 원래 편의점은 노상이지? 노상이지? 저희 아리노소고자임만 우리에게는 정의가 없는데 해부차! 아! 형이 사준거지? 뭐지? 이상식냥? 언니 혼자 꿈대 붙여줘야 안정돼 저 계란 샌드위치 따뜻하게 먹는 거 처음이에요 얘 맛있어 따뜻한 게 질리요 맛있어요? 따뜻한? 음! 엄마가 해준 거 같아 갓! 갓 해준 느낌 나 뭐해하지? 따뜻할 때 막 부셔가지고 넣어준 엄마가 그래 엄마 손 뜨겁겠다 맛있다 맛있어 진짜 빼먹는 게 더 맛있다 그러네? 진짜 이렇게 주삼주삼 싸먹어야 돼 싸먹는 게 아니라 왜 두려워? 맛있어? 체중 다른데? 기려 아니요 너무 떡됐어 떡인데 떡이 그럼 이틀이나 지났는데 어? 디저트 안 띵 미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이게 얼마 디엔드 얌 벽 벽 뭐지? 이러면서 먹던데? 벽 벽 벽 이게 뭐야? 아프리카 잘한다 막 이래서 했는데 들고 막 칙칙칙폭 벽 아 왓다 막 이래서 했는데 칙칙폭 벽 다시 뱉으면 어떻게 해 벽과 동시에 우가 나왔네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 없는데 원래 다 그렇지만 여행은 항상 마지막 날이 날씨가 좋을까요? 왜 이렇게요? 완전 하나도 안 춥고 저 볼 때 항상 이랬어요 아 너의 너 탓이야? 너 탓 깨또 저희는 이제 도미니크 앙셀 갑니다 드디어 떡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제가 뉴욕에서도 먹고 도쿄 와서도 먹었던 빵집인데요 크로노트 먹으려고요 어 아니네 지나칸나 설마 없어진 거? 설마 없어진 거? 아 없어졌나 봐 와 아 아 아니야 여기 맞아 내가 여기 기다려 봐 맞아 안 쏟았어 존맛 행인데 하 어쩐지 사람이 없더라 원래 줄 서서 먹고 막 그러는데 근데 없어졌다고? 그니까 아 다 놨어 가자 2월에 다 놨대 엔소프 패브리에 닫은 걸 미안하다 아 그냥 다시 열겠다 화이팅 나중에 열겠다 우리 응원해줘 응 수고 저희가 어 랍스터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아까 도쿄 왔을 때 못 먹었던 음식 중 하나인데 언니랑 오빠랑 다 같이 먹으려고 왔는데 나는 랍스타롤 먹을래 1번짜리 난 랍스타롤 랍스타롤 People 랍스터 랍스터 랍스타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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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지 사실 선생님 6,000원 나왔습니다 6,393원 아니야 두루비는 스리랑카 꾸렸대 스리랑카? 어머 뭐냐? 너무 맛있겠다 그럼 내가 한 번 먹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딜리셔스? 딜리셔스? 와 어떻게 먹냐? 좀 더 힘내 생각보다 되게 차갑다 살짝 버터 향이 나면서 프렌치 토스트에다가 차가운 게살 랍스터 먹는 거 랍스터 맛있어? 쫄깃쫄깃해 응 이거 그거 이삭 나 그냥 이거 토스티빵 아니야? 근데 버터 한 그 맛인지 안 마시고 토스트가 좀 평평한데 딱 손님은 다가맛이 아니라서 이거 봐라 이거 그 랍스터가 따뜻한 거? 내가 따뜻한 게 좀 맛있거든 이거 차가워 더 쫄깃하게 하려고? 어때? 냉장고 안 해갖고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이것은 집게인이사야 확실하다 아예 살짝 비리다봐 그렇지 바다 냄새가 나는 이거를 랍스타를 좀 버터 이렇게 해서 진짜 맛있어 응 고고스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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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이랑 버터 시즈닝 해가지고 그냥 올린 거 그냥 올린 거 빵 구운 거에다가 근데 과자가 따뜻했으면 좋겠다 너무 차가워 너무 냉동고에 있었거든 응 근데 빵은 진짜 맛있어 빵만 샀는데 요즘 맛있겠다 이 사각 더 맛있겠다 음 음 아래 마요네즈가 발라 있긴 해요 어 근데 마요네즈마다 하나도 안 나 그냥 습기가 습해지지 말라고 바라는 거 같아 응 으아악 음 아까워 삼초를 나도 그 생각했는데 삼초를? 삼초를? 삼초를 안에 먹으면 안 들었다고 이거보다 조금만 컸으면 내가 내려갔으면 하하하하하하 똑똑 이랬어 근데 빵이 맛있어 빵은 진짜 맛있어 빵은 진짜 맛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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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맨날 저래요? 어 백화점에서도 손잡아 줘야 돼 왜? 백화점은 왜? 통로 이렇게 아 그 별관 갈 때? 어 어 이거 맛있겠다 뭐냐 이거? 나 이거 먹을래 오케이 서부 누가 더 많이 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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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소개를 왔는데요 어 집 가기 전에 밥 먹으려고 그냥 아무 곳이나 들어온 양식 레스토랑이에요 하하하하 식전 샐러드 이거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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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짜잔 내가 시킨거 맛있겠다 오 괜찮아? 그냥 양식이 먹고싶었어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 이것은 뭐라? 아니 면에 섞어야되는거 아니야? 너무 습관없어 언니 습관없는거 안좋아했지? 이게 이걸 여기다 찍어먹는거일거에요 아보카로 맛있어? 재밌네 이게 이걸 여기 찍어먹어 공이 없지만 헐 님들아 이거 치즈잎 맛있어 음 이거 되게 짠데 내가 줄게 닭 씻으면 좀 이거 포스트할게요 음 맛있지? 딴 데 맛있다 진짜 짜다 그치? 되게 짜 근데 여기 치즈도 있어 맛있어? 왜? 오스완 치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파이트룰을 진짜 많이 줬어요 맛있다 언니 제거는 로제소스에 되게 엄청 짠 치킨에 치즈인데 이 치킨 맛이 되게 맛있어요 그냥 난 수치 어? 하지마 빡 빡 치킨 빡 너무 늦었어 빡 와 오빠 잘 먹는다 소화할 겸 탁구 왜? 왜? 그래서 아픈 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와 진짜 심하다 안에 뭔가 피가 나고 문제가 있길래 보다가 가죽들이 팔을 잡아 당겨서 아픈 몰칭 말칭인가 몰칭인가 말칭이 몰칭이 있어 표절 타자 연쇄점 우리 낙공한 연쇄점 사람이 없어요 완전 우리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터미널 2 터미널 가야 되는데 1 터미널 와가지고 겁나 뛰어서 겨우 수석 밟고 들어왔습니다 진짜? 임대라 이제 비행기 타잖아요 여행이 끝났잖아요 3박 4일 아니 아니 3박 4일 동안 소감 한 말씀 왼쪽부터 저는 좋았어요 쇼핑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날씨가 좀 더 좋았더라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다음 재밌었지? 재밌었는데 졸라 힘들었지 뭐지? 무드가 어떻게 만들었죠? 약간의 가이더 역할을 하거든요 아 다음에 좀 더 탄탄하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연락했지만 이렇게 은근히 쇼핑 취향 맞는 사람을 찾았거든 아 열심히 힘들게 걷고 앉지 않고 또 다음 곳으로 끊임없이 떠나는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동교로 만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다음에 또 가실 건가요? 그럼요 그럼 홍콩 어떤가요? 저의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아주 재밌고 알쳤습니다 게다가 혼자 다니는 여행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도쿄 이렇게 해서 저희의 3박 4일 도쿄 여행 끝났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우리 다음에 또 홍콩이도 방콩이도 어디든 또 갈게요 안녕 바이바이 간단하게 바로 시작 빨강 I just need I just need Clear my head I just need to clear my head